호르무즈 해업 5만만을 잇는 좁은 해업 인데요 이게 세계지도로 봐서 넓어 보이는거지 너비는 약 50km 정도입니다 대형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은 10km 밖에 되지 않죠 쉽게 말해서 대형선박 한척 정도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가장 좁은 구간이 이란의 영해입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전세계 30% 정도 해당하는 석유가 이 호르무즈 해업을 통과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큰데요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80%입니다 근데 이 중 99%가 호르무즈 해업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즉 호르무즈 해업이 막히면 우리나라는 석위로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휘발유가 모르고 정의 업체는 크게 힘들겠죠 1970년대 오일쇼크처럼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호르무즈 해업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 핵 개발이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하필이면 호르무즈 해업이 이란 코앞에 있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업과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업에서 미해군과 이란 해군 간의 교전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란 항공기를 격투해 290명이 사망한 이란 항공 655편 격투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육관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란과 미국 간의 핵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런 호르무즈 해업에서의 위기는 계속되게 분명하고요 물론 이란이 계속해서 해업을 봉사하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실제로 봉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업을 봉사하게 된다면 전세계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해업이 봉쇄되면 전세계 유가가 요동칠텐데 전세계가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업 전체를 막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핵심 소류에 대한 검문 검색만 강화해도 해업을 봉사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호르무즈 해업이 상당히 좁은지라 검문만 오랫동안 해도 원유수송이 차질을 빚습니다 그리고 또 타국산복에 나포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2021년 1월 4일 이란이 한국의 유류손을 나포한 사이에 있었죠 안타깝게도 현재 선장은 이란에 억류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헷갈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업을 봉사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센서님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업을 봉사해요? 뭐든지 심각하게 보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방안도 제대로 안 만들었다가 진짜로 봉사하면 어떡하려고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낫죠 만약에 호르무즈 해업을 봉사했다면 대한민국 석유 안보 위기로서의 전면적인 대응이 요구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원유 공급 80%가 막히는데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61분 정도, 민간인 31분 정도의 석유를 비축토록 한다는 법안인데요 실제로 이 법안에 따라서 80년대부터 대내의 석유 수급 불안에 대비한 전략 석유 비축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9,580만 배럴 정도의 전략 비축률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 물량이면 현재 전체 일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34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물량입니다 진짜 필수분만 쓴다면 94일까지 사용할 수 있죠 또 별기로 1993년에 민간 비축 의무제도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민간의 석유 정지업자나 LPG 수출업자 및 판매업자는 15일에서 40일 정도의 비축률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의 비축률까지 합치면 한국은 70일 정도를 버틸 수 있죠 진짜 최소할만 쓴다고 하면 186일까지 쓰고요 물론 이건 단기간 해법입니다 186일까지 버틸 수 있는 비축률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호르무즈해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그 이상 장기화가 된다면 말짱 도루봉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오일 쇼크를 그대로 맡게 되겠죠 미리미리 준비를 할 겁니다 석유 공급로를 중동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온갖에서 공급해야죠 그래야지 만약에 호르무즈해업이 봉쇄가 된다 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호르무즈해업이 봉쇄된다면 그 피해는 고위층이나 부위층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그대로 당해야 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계 원유 공급망 탑1 호르무즈해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체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이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